안녕하세요. 이곳은 이탈리아의 치치리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카타니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권 검사를 안하고 나왔거든요? 아니 여기로 나가면 밖인데? 여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출구가 있길래 사람들 따라서 그냥 출구로 나왔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렸어 지금 이게 같은 EU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따로 내리는 그런 장소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가면 돼요. 처음에 무슨 고속터미널 나가듯이 나가길래 깜짝 놀랐네 오자마자 얼타고 벌써 두 번째 국가인데 적응 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유럽에 새벽의 거리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사람도 적고 지금 시각은 새벽 6시 반이고요 저는 에트나 산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에트나 화산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에요 그리고 알프스 이남으로는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해요 여기 카타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데 오늘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에트나 화산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랑 투어로 회사를 통해서 투어 형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는 하루에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버스가 8시 반에 출발을 하는데 티켓을 7시부터인가 판매를 한대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조금 늦게 가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나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일찍 일어나니까 이렇게 줄도 보고 좋네요 와 진짜 빨갛다 오늘 날씨 괜찮았는데 가기 전에 아침 먹을 거 좀 사가야겠어요 아... 차오 아 두여봐 아란치니? 아 아란치니 아 하우 마치 이즈? 투 유로? 투 유로 어... 원 플리스 라치 아 오케이 바이바이 차오 네 카타니아 중앙역 근처에 오시면 이렇게 SAT라고 버스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에트나로 가는 버스 티켓을 팝니다 차오 에트나 플리스 버스 타는 것은 카타니아 중앙역 앞에 위치한 6번 플랫폼입니다 그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이 꼭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아서 여기를 방문하는 게 꼭 한라산 가는 느낌으로 오늘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이 한라산 높이인 1900m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가 2500m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3000m까지 갈 수가 있고 최정상은 3300m라고 합니다 무슨 산악 바이크 빌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식당도 있고 저기에 있는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원래 케이블카를 안 타고 관려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최고 높이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카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가 50유로? 30유로? 54유로? 아이씨 인크리스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이씨 아 무슨 케이블카가 50유로 7만원이야 진짜 전 30유로도 4만원 내고 진짜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한번 오는 거 가자 했는데 7만원 아닌 거 같아 자 여기서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트래킹 시작점은 1900m고요 10시 반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돌들이 많아서 걷기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죄다 돌이야 이게 전부 우와씨 하 이게 돌이랑 모래의 중간이어서 모래처럼 푹푹 빠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쉽고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 경사밭이지 아 부럽다 50유로 내려가야 돼 진짜 죽숭이 됐다 와 너무 미끄러운데 오호 신기한 게 어느 순간 지나니까 종아리도 그렇게 안 아프고 목도 그렇게 안 말라요 죽어가는 건가 마비가 된 건가 와 우와 진짜 높다 와 저게 도시들이 보이는데 저게 아마 카타니아인 거 같아요 지금 거의다 이제 지금 거의 다 2500m에 온 거 같은데 아 잘 가야지 아 와 장난 아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1 시간 20분 정도 만에 케이블카 정점에 도착했어요 이 정도에 50유로 7만원이면 올라올 만한데? 1시간 20분 안 걸으려고 7만원 내면 너무 아깝잖아 이걸로 차라리 있다가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아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기는 해발 2500미터 휴게소고요 여기서 무슨 음료수랑 빵 같은 거 가격은 대충 이렇고 아란치니가 3.5인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 이 정도면 먹을만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음료수가 비싸네 사이다와 콜라는 3유로고 물 조그만한 게 이유 여기서 맥주 만드는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맥주가 조그만한 게 4유로에요 3유로 아 비싸다 큰 거는 10유로야 한쪽에는 전망주 테라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가서 좋을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는 이제 이제부터 이 사람들의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트래킹을 시작한 데가 1910미터고 여기서 쭉 걸어서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케이블카가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2500미터 그리고 개인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2850미터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정상은 가이드를 포함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휴게소에서는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2800미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78유로인가 80유로인가 한 10만원 정도 내면은 아주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돈이 최고야 돈이 하지만 저는 제 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5분 정도고 2500미터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한 20분 정도 쉬고 나오니까 엄청 쌀쌀해졌어요 여기가 한 해발 2500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기온이 확실히 떨어졌어요 길이 잘 닦여있어 휴게소부터는 아주 걸어서 가기 편안한 해변인데 야씨 부럽다잉 야 벤치 벤치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분도 계시네 아 대박이다잉 여기가 아마 정상인 것 같아요 이 에트나 화산이 불과 한 달 전 뉴스에 또 분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 이후부터는 길이 너무 잘 닦여있어요 너무 편한데? 아 씨 진짜 케이블카 왜 그 구간만 존재하는지 알 것 같아 거기가 진짜 미끄럽고 엄청 가빠는 구간이었어 근데 여기는 거의 산뽀인데 산뽀 걷다가 배가 고파져서 빵 좀 먹고 가야겠어요 면으로 아끼겠다고 아침에 사와서 다 눅눅해졌어요 지금 개구생을 해고 그래서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는데 안에는 그리고 스파게티 소스 같은 거랑 햄이 있어서 되게 짭짤하고 맛있어요 자 지금은 1시 5분 전이고 다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걷다 보니까 두 봉우리가 나왔는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제일 높아 보이는 정상 같아 보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가 2800m쯤 되는 분화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기도 사람들이 아래를 보고 있어요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경사가 저 마지막에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아까 산뽀 같다고 한 말 취해서 여기도 경사가 장난이 아니네 근데 걷기는 편해요 모래 입자가 조금 더 걷기 좋은 그런 입자라서 아까 아래에서는 입자가 불맹이도 있고 모래도 있고 다양하고 그리고 색깔도 다양했는데 여기 위로 갈수록 이렇게 다 검은색 작은 파선재만 있어요 여긴 진짜 개 극한이다 와 이렇게 홍산 진짜 우와 뭐야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여기 진짜 난이도 개 해외다 마지막은 저긴 아예 내발로 기어가고 계세요 계속 미끄러져 절대 샌드에 싣고 오지 마세요 이게 발밑으로 돌이 들어가서 엄청 아파요 신발에 모래 빼고 걷고 모래 빼고 걷고 하느라고 남들보다 두 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길을 쓰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냥 돌아갈까 싶은 마음이 여기서 샘솟네요 한번 더 깨끗해 내가 이제 물을 걸쳐서 샘솟는 거고 항상 나에 비해 자꾸 나의 물을 잡은 건가요 그냥 우리는 앞에 살고 있었어요 진짜 저거고 그냥 나의 물에 입자고 거기서 산다 야 저거다가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너무 어려워요. 거의 다 쥐어버렸어요. 진짜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조금만 더. 우와, 볼 때 멋있다. 우와, 사람도 저기까지 올라갔어. 여기는 구글맵에서 프란시스 캄코베이스라고 뜨는 곳이고요. 해만 2880m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900m를 올라와야 돼요. 사실 저기도 가고 싶은데 버스시간이 20, 2시간 20분밖에 안 나가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버스 놓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힘들어서 더 못 올라가겠어. 케이블과 타고 와서는 모르겠는데. 자, 현재 시간 2시 5분이고요. 쉴 수도 없이 바로 하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스 놓칠까봐 지금 걱정돼요. 그래도 천천히 최대한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려갈 때가 너무 더운데? 내려갈 때는 알아서 쭉쭉 미끄러져요. 진짜 잘못하면 자원들이 불러 떨어지니까 진짜 조심해요. 등산을 참 싫어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높은 산들을 볼 때면은 가보고 싶어져요. 뭔가 유럽에서 제일 높은 활화산 이렇게 하니까 타이틀이 붙으니까 또 막 정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서 아, 너무 아파. 원래 사실 제가 이번에 튜니지를 안 갔다면은 네팔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한번 가볼까 했는데 전시를 가는 바람에 아마 다음에 네팔을 가게 되면은 에베레스트도 가볼 것 같아요. 안나 프로나는 5년 전에 가봤기 때문에 오후 2시 50분에 휴게소 도착했고요. 손만 닦고 다시 계속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잘하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손이 엄청 퉁퉁 부른 느낌이에요. 왜 그러지? 이게 해발 고도랑 상관이 있는 건지 뭔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엄청 뭔가 퉁퉁 부러서 되게 뭔가 월월해요. 돌아올 때는 또 아까 못 봤던 풍경도 보이네요. 저기 많이 못 걷는 사람들은 주차장 바로 옆에 저기도 분화구가 있거든요. 저기는 바로 쉽게 갈 수 있는 분화구여서 저기라도 다녀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0만원이나 아꼈으니까 어제 비싸서 안 산 삼겹살 5천원짜리 한 백 사서 삼겹살 파티를 하겠습니다. 맥주도 막창 마실 거야. 자 현재 시간 3시 45분이고요. 처음 시작한 휴게소에 돌아왔습니다. 아 살았다. 몇 시간 걸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버스 시간이 다 돼서 바로 가봐야 돼요. 완전 풀로 채워서 계속 걷다가 끝나네. 아 빡세다. 자자자자자 자 오늘 78류로 아낀 기념으로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리조또, 삼겹살, 포도, 맥주 아 너무 먹고 싶었어. 밥이랑 국기가 최고야.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유럽 최대 활화선을 다녀왔는데요. 진짜 절대 샌들을 신고 가지 마세요. 진짜 개고생을 마지막에 해가지고 아무튼 잘 구경했고 그래도 남들보다 덜 쓰고 여행해서 좋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